한국국토정보공사 부회청 수요일이에요. 네. 이것 좀 보십시오. 이게 뭐죠 김비서? 제가 아까 이사님 매일 체크를 하다가 제천 리조트에서 올라올 물건이 있어서요. 그래서 매일 체크를 했는데 이사진이 매일 와있었습니다. 이거 김비서 말고 또 누가 봤어요? 저 말고는 없습니다. 이사님 공용 메일이고 이 메일은 저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. 알았어요. 나가봐요. 이사 이사님. 나가라고요. 나가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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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